칼리브 공장 내부, 하지만 보안시스템을 돌파해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십시오. 가공 매구역, 기관 중에서 발급, 보안시스템 파고. 보안시스템을 돌파하고 전진해야 합니다. 보안시스템을 돌파하고 전진해야 합니다. 고속력은 전구가 되었네요. 그들이 전진할 수 있으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. 목표 1, 설탕. 경고 – 전투에서 부끄러워지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